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네, 오늘은 이 쿠키런 5분 브레이크에서 이 락스타맛 쿠키 이 락스타맛 쿠키가 이제 마법사탕 능력이 추가가 됐고 이 뭐지? 새로운 스킨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끼고 그리고 이 마법사탕 5강, 풀강을 시켰습니다. 요것도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리뷰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보면은 이 락스타맛 마법사탕 능력부터 봅시다. 불꽃연주 5단 마법사탕이 많아질수록 마법의 힘이 강해져요. 불꽃연주 5단 일정 횟수의 음표젤리를 발사하며 불꽃연주 모드에 돌입한다. 불꽃연주 모드에서는 슬라이드를 통해 더 많은 음표젤리를 발사한다. 할 수 있다.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음표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아주 새로운 능력이 추가됐어요. 엄청 비중이 높은 능력이 추가됐어요. 약간 보조적인 능력이 아니라 거의 메인적인 능력이 추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법사탕 능력이고 스킨 같은 거를 보면은 전설의 라이브 락스타마 쿠키 요게 생겨서 기존의 쿠키 뭔가 이 옷이 약간 허름해 보이죠? 약간 색깔이? 요게 너무 이렇게 딱 제복처럼 돼가지고 음표젤리 점수 20점 추가네요. 스... 어... 스킨을 착용하며 쿠키 전용 젤리... 젤리 전용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오오... 와 대박인데? 음악까지 바뀌어? 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환상의 기타 연주와 화끈한 퍼포먼스의 향연 전용이 느껴지는 락스타마 쿠키의 독특한 음악색에 흠뻑 빠져보자. 겁할 수 없는 락스피릿의 기운 주제... 주체할 수 없어. 와 대박이다. 와... 음표젤리 20점 플러스... 와... 음악까지 바뀌어? 전용 젤리 플러스... 와 대박인데? 굉장히 좋은 스킨이네요. 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랜드 세븐에서 최고 점수 요걸로 찍었거든요? 진짜? 보통 앞자리가 23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기서 요거를 락스타랑 요거 스포트라이트로 바꿨는데 가야 점수 차이가 어느정도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즐길준비됐어? 자... 뿅! 아... 세번 했어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오... 빨간색깔으로 바뀌었어. 음표젤리와... 그리고 막 음악이 락으로 바뀌었네. 진짜? 뿅! 자... 지금 위에 게이지 보이죠? 어... 저렇게 락스타 연주를 하면 할수록 저 위에 게이지가 삽니다. 뿅! 불타올라라! 그쵸? 이게 좋은제 뭐냐면은... 이게 아끼면은 계속 쓸 수가 있어. 그쵸? 이거 내가 이렇게 슬라이드 할때마다 되잖아요. 완전 꿀능력! 완전 꿀아닙니까? 완전 꿀아닙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완전 꿀이죠. 완전 꿀이죠. 원표젤리도 빨간색깔로 변하고... 수... 수... 혹시 저번에 제 동상을 봐... 보셨을까? 개발자분이? 어... 이번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아주아주... 칭찬해? 후우우우우우우우 정말 좋습니다 다 파괴시켜버려 이어달리기로더 좋겠다 아닌가? 어쨌든 장애물 파괴 저기에 약간 차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거 같아, 마이프스탕을 ramp 고이모 여태까지 나온 마흡사탕 능력측에서 가장 좋지 않나? 왜냐면 이거는 얘 원래 락스타마 쿠키가 갖고 있던 능력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여태까지 뭐 요정마 쿠키 같은 거 약간 그 주변에 젤리가 생겨서 약간 보조적인 느낌이었는데 요가마 쿠키 같은 거 경우도 요거는 이 마흡사탕 능력이 메인이네요 자 뿅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액스타마 쿠키를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음악소리도 스킨을 꼈다고 음악소리가 바뀌어? 어메이즈 엄블리버블입니다 정말 버블? 한번 부딪혔네 더 있구요 다 뿌셔! 다 뿌실 거예요 자 앞자리가 12인데 제가 두 번 부딪혀서 그런지 엄청 빨리 죽었네요 원래 보통 요가마 쿠키 같은 경우는 앞자리가 15에서 끝나거든요 어 저걸 만렙을 찍지 않아서 그런가? 굉장히 빨리 죽었네 일단 뭐 점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요가마시랑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요가마스는 앞자리가 15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정맛 쿠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달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 맞아 요렇게 요가마스를 이어달리기로 하고 요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11레벨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11레벨 계속 이 랜드7에서 2조합으로 달렸어요 계속 2조합 이게 더 점수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삐까삐까해요 근데 이 락스타맛 쿠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총 3번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까지 좀 염두해서 어 좀 좋은 쿠키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락스타맛 쿠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스킨도 장난 아니고 특히 마옵사탕 정말 대박입니다 레벨 11만 찍으면 바로 쓸텐데 어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굉장히 좋은 스킨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쓰읍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사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그 이 스킨만 껴서 더 바뀐 이 음악 이 배경 이 배경 소리가 굉장히 맘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더 맘에 드는지 아니지 여러분들은 이 소리가 얼마나 맘에 드는지 참고로 이거는 배경음악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 어 락스타맛 쿠키 를 능력을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음악 스킨 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